네,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네요. 청구권적 기본권은요. 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하죠.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래서 절차적 기본권 성격을 갖는다. 절차적 기본권이다 보니까요. 절차 형성은 입법자가 하게 되죠. 따라서 입법 형성이 인정된다. 자,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입법자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청원권인데요.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희망이나 의견 이런 걸 전달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청원권. 우리 헌법 26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와요.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문서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자, 말로 구두로 이걸 안 되고요.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이렇게 또 이항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청원권이 규정돼 있고요. 자, 의원의 소개를 받지도 않고도 자, 국회 청원하는 경우 청원할 수 있는가? 자, 국회 청원하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받도록 국법이 돼 있었어요. 옛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국회의원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의원 소개를 없어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자, 여기 개정된 법을 한번 봐볼까요? 국회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네, 여기 청원을 할 수 있게 됐죠. 국회도 자, 국회도 의원들이 소개를 받다 보니까 왜 소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 왜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좀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규정이 새로 개정됐다. 네, 국회 청와대 신문고로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청원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 국회가 많이 국회는 많이 못 가죠. 의원 소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많이 청원하라고 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자, 이제는 개정됐으니까 법이 국회에서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청원할 수 있다. 자, 청원 사항에 이유를 명시할 의무가 있느냐 이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죠. 이유를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청원 내용대로 청원한 내용대로 결과를 통제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의무도 없죠. 청원 내용이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자, 앞에서 봤듯이 자,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준다고 했어요. 심사 의무 자, 이렇게 청원에 대해 심사를 하고요.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게 결과를 통제할 그 의무까지만 있는 거지. 이렇게 이유 명시라든지 아니면 청원한 내용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 이런 건 없어요. 자, 청원상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제가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 자, 이런 의무는 없다. 자, 그리고 청원한 내용대로 결과를 통제할 의무 이런 것도 없다. 자,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통제할 의무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나 청원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결과를 통제할 의무 이런 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내용대로 청원한 내용대로 결과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서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준다고 이렇게 헌법이 돼 있고요. 청원법에 따르면 이렇게 청원의 처리 청원기관의 장은 심의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청원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이렇게 또 알려야 한다. 이렇게 통제할 것까지는 이렇게 의무가 돼 있죠. 이유를 명시할 의무나 청원은 내용 그대로 따라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재판 청구겠네요. 재판 청구과 법적, 법률적 다툼에 대해서는 독립된 신분인 법관 법관의 심리 검토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받아 봐라. 그런 요구할 권리 법관의 재판을 요구할 권리 자, 그게 재판 청구권이죠. 자, 우리 헌법 27조에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 법관 법관에 의하여 자,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7조에 보면은요. 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에 앞서서 이제 점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을 정하되 자,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돼 있죠. 사법 절차는 대심적 심리구조 네, 그리고 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가 부상될 것 자, 이런 게 이제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적 전심절차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제 필요적이라고 하죠. 자, 임의적은 거쳐야 되고 안 거쳐야 되는 거로 그런 의미고 필요적 전심절차는 이제 반드시 점심절차가 거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필요적 점심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 107조에 보면은 점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사법 절차가 반드시 준용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 필요적 점심절차를 취하면서 이렇게 타고사자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 107조 2반이 되는 거고 자, 재판을 받을 권리 자, 법관 도릴 때 신분을 가진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될 자, 그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다음은 만약에 임의적이로는 어때요? 임의적 자, 임의적 절차다 점심절차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죠. 임의적이니까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법원으로 가면 되니까 자, 임의적인 경우에는 사법 절차 준용되지 않는다 이더라도 이거는 그래서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다. 107조 2반도 아니고요. 자, 이거랑 이 필요적이랑 비교해 두셔야겠죠. 자, 행정심판은 그래서 재판의 전심절차로만 허용되며 그래서 종심절차 이런 건 안 되고요. 자,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전체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107조 3항 자, 그리고 재판청구권 보장하면 이 형법 27조에 위반된다. 자, 종심절차를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여기서 행정심판을 정심으로 해버리면 예, 법원 판단을 못 보아죠. 이건 재판청구권 침해다. 자, 그리고 필요적으로 전심절차 하면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107조 위반리고 이 27조 재판청구권도 침해하게 된다. 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자,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자, 이거 포함되지 않는데요. 자주 나오죠, 이 지문. 우리 좀 전에 봤던 헌법 보면요. 헌법 규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재판청구권에서 독립한 법관에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이에요. 직업법관. 자격을 갖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상되는 기본권이고요. 국민참여재판, 국민은 법관이 자격이 없죠.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이 재판청구권,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에 이 국민참여재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자, 비상계엄 시, 비상계엄 시 군인 아닌 국민도 자, 군사법은 재판받을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헌법 규정이 있죠. 자, 군인 또는 군원이 아닌 국민도 비상계엄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자, 비상계엄 선포된 경우뿐만 아니고요. 이 경우도 있죠. 자, 군인 또는 군면이 아닌 국민은 중대양, 군사당, 기밀, 초병, 초소, 유도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제중 자,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선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군사법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자, 군사당, 기밀, 초소, 초병, 초소, 유도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제 이 중에 법률이 정한 경우와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군무원, 군인 아닌 국민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조문 문제였고요. 자,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하는지 자, 아니라고 보죠. 대법원도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헌법 조문 한번 봐볼까요? 자, 사법권은 법건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자,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조문을 해석해 봐도 모든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으로 해야 하는 건 이런 건 이제 나오지 않죠. 자, 대법원 판사가 14명이죠. 네, 그 중에 이제 행정차장 빼면 이제 13분이석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1년에 내리는 게 약 5만 건 정도 된대요. 거의 약 5만 건 자, 1인당 거의 한 4천 건 판사, 대법원, 대법관 1인당 4천 건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막 계속 두들겨도 모잘라요. 제대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너무 가부가 걸려, 상고심에 자, 그러다 보니 모든 사건 상고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아, 이거 안 돼. 안 들어갈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모든 사건 상고심으로 간할 수는 없다. 자, 한정된 법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재판 청구권도 우리 청구권 좀 전에 배웠죠. 절차적 권리라고 해서 자, 절차 형성에 입법 형성의 자유가 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자, 따라서 요 한정된 사법 자원의 배분과 문제 자, 그리고 자, 법원의 자, 권리, 구제의 또 신속 또 안전성 자, 이런 게 적정과 안정성 신속 요구의 대결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고제도 상심 신급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입법자에게 좀 광범위왕 입법 형성이 자유가 인정된다. 자, 따라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여해야 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헌법이 대법원의 최고 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하여 자,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여한 건 아니다. 자, 어떤 사건은 1심 또는 항고심으로 관여할 것인지 이것은 입법자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자, 우리가 1심, 2심, 3심 나눠져 있죠, 우리 신급 제도도 역시 광범위왕 입법자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한정된 법자원이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사건에 관해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력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 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대한 재판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형사 피해자에게 약심 명령을 고지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재판 절차 진수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 일단 재판 절차 진수권이란 요기 27조에 있죠. 형법 27조에 형사 피해자는 범죄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의 사건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약심 명령이란 요렇게 가벼운 범죄예요. 네, 지방법원은 그 가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검사에 청구가 있는데 자, 공판 절차 없이 약심 명령으로 자, 피고인을 벌금, 가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벼운 범죄, 벌금이냐, 가료, 몰수 좀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공판을 열지 않고요. 바로 이제 약심 명령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약심 명령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거 상릉의 대상 범죄가 좀 가벼운 범죄고요. 또 간이한 사건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또 형사 피해자는 이미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별도 확인 없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결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을 하기를 원하는 게 소송기록 열람 등산시청에서 가능함으로 자, 이렇게 복원돼 약심 명령 고지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 재판사 자체의 사건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이고 이미 형사 피해자도 알 수 있고 열람 등산도 가능하니까 재판사 자체 질수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시 이유 생략 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게 재판사 자체의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심리 불속행 제도가 뭔지 봐야겠죠. 상고심 절차가 특례법에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법원의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썼어요. 심리 불속행 제도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이유 11호부터 6호까지 있는 이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심 사건은 바로 상고를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심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심리 불속행 상고를 기각 판결할 때는 이유를 생략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이유 기재 생략하려고 함께 재판청구가 침해하느냐라고 문제가 됐는데요. 1호부터 어차피 재판 이유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1호부터 6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라는 그 이유만 기재하겠죠. 결국은 따라서 이유 기재해봤자 이 이유밖에 안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이거 이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법률심인 상고심에게 너무 막정한 과대한 과정한 부담이 된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이유 생략하도 재판청구가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심리에 불속행 재판의 판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규정은 개별적 권리 구제보다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해둔 규정으로써 그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적 권리 구제보다 법령 해석의 통일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면 개별적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그것보다는 법령 해석의 통일 법령 해석의 통일이 상고심 대법원의 주된 임무죠. 대법원의 주된 임무가 주된 목적이 바로 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 있는 거죠. 그러보니 대법원의 손을 들어줘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둬서 이육 기재 하지 않아도 재판청구권 침해 안 한다고 본 거죠. 재판청구권에 헌법재판도 포함되는지 당연히 포함되죠. 헌법에도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듯이 헌법재판청구할 권리도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공정한 재판은요. 공정한 재판은요. 무기 대등 무기가 대등해야 되죠. 상대방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절차가 보장될 것 그리고 번호의 조력을 받을 것 등등의 공정한 재판 권리에 다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한 헌법재판의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되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다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금 나오네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공격 방어 기회가 보장될 것을 요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요. 신속하고 공개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조사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그리고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 입증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 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핵심은 여기에 있죠. 피고인의 공격 방어 충분히 보장되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당사자주의가 구두변론주의에 보장되어 당사자주의는요. 당사자 상호관 공격 방어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죠. 비교되어 변론주의인데요.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 수집 제출 제기물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속하죠. 똑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사자 상호관의 공격 방어를 중심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심리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거랑 유사하게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 사실과 증거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주는 걸 변론주의라고 하죠. 구두변론주의라 구두 변론에 있어서 구두로 하라.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과 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 재판하는 걸 구두변론주의라고 하죠.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하게 됨으로써 직접 법원에 나와가지고 직접 구두로 공격 방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충분하게 공격 방어 권이 보상될 수 있다. 따라서 구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소송도 이렇게 공정한 재판하는 걸 관리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즉시한 거 재기기간을 3일로 한 거 황사소송법상 즉시한 거죠. 황사소송법상 즉시한 거 재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즉시한 거 재기기간 3일로 한 거 너무 짧죠. 3일 주말에 꼈다 싶으면 금요일날 재판 받고 부랴부랴 변호사 구하고 소송 쓰고 자료 구하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죠. 3일이면 그러다 보니 너무 짧다고 봤어요. 그래서 즉시한 거 재기기간을 3일로 체현하고 있는 건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한 거 재기를 어렵게 한다. 즉시한 거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함으로 입법적인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침해한다고 봤죠. 즉시한 거는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상황이나 소송 자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란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안에 대해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에 의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재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요 즉시한 거 형사재판에는 정치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속권 회복 청구 허브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는 결정 상속 기각 결정 등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3일 지금 3일로 한 건 너무 짧죠. 지나치게 짧다. 따라서 3일로 한 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채취영장 DNA 감식시로 DNA 감식시로 채취영장 발부시 의견 진술 구제 절차를 두지 않은 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채취영장 발부시 채취영장 발부할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더라도 했어요. 법원에 허가를 받았어요. DNA 감식시로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 이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관련 심판 대상 법률을 보면 검사는 영장에 의해 제5조 6조에 따른 DNA 감식시로 채취 대상자로부터 DNA 감식시로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갈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받은 영장 판사가 발부받은 영장이죠. 영장주의 입안되지 않고요. DNA 감식시로 채취는 결국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되죠. 이렇게 채취한 자료 채취한 감식시로는요. 거의 죽을 때까지 보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신체의 자유랑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영장을 받도록 한 거죠. 이렇게 판사 영장을 받도록 했다. 다만 문제는 영장주의 입안은 아닌데 그래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아예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재판 청구권에 대한 과도하 제한이 되겠죠. 채취 대상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진술이나 불복할 수 있는 영장 발부 불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신체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두지 않은 건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봤어요. 수영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 제한이 재판 청구권 침해인지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일반 재판이니까 그 외의 재판이니까 이렇게 재판 청구권 으로 갔죠. 재판 청구권 이렇게 수영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 횟수 제한하는 건 재판 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요. 아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죠.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수영자가 변호사와 만나는 거 접견하는 거 이렇게 대한 제한은 재판 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요. 그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거 이렇게 제한하는 게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수영자와 변호사와 접견 시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해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거 이거는 변호사의 소송상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변호사의 접견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을 포함시켜 횟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그렇죠. 요새 얼마나 복잡하게 소송을 하려면 그 소송상단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소송 준비하는데 복잡한 서류도 많고 해당 30분 너무 짧다. 그리고 횟수도 다른 접견과 합쳐야 월 4회로 제한하니까요. 횟수도 4회로 제한하니까 다른 거 합쳐서 상한이니까 너무 적게 고호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가 자주 만나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재판 청구권을 이건 침해한다고 봤어요.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은요. 이번엔 변호사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에서 하도록 한 거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앞이랑 똑같이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접촉 차단 시설에서 할 경우에는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복잡한 표 같으나 아니면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를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차단 시설에 있으면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죠. 서류도 못 변호사가 소송 준비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 교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에서 필요적 재심 절차를 둔 거 이것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필요적 점심 절차는 사법 절차 준용 돼야 된다고 봤죠. 사법 절차가 준용 돼야 한다. 그런데 이거 봤으니까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재심 위원회는요. 독립되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해요. 그 기관 구성 했었어. 그리고 그 절차에 행정심판법의 심리 절차를 가지고 와서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있다.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있으니까 재판 청구 건 침해는 아니다. 필요적으로 점심 절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 건 침해는 아니다. 교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죠. 전문성 자주성 전문성 이러한 거니까 이거는 필요적으로 재심 절차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해 필요적으로 재심 절차가 규정 둔 거는 재판 청구 건 침해하지 않는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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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만 소송 비용 집행 면제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게 재판 청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우선 소송 비용 집행 면제 가 뭔지 한번 볼까요? 형사 형사소송 법에 보면요. 재판으로 속노차가 종료하는 거고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는 직권으로 재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피고인은 소기견의 소송 비용 부담 형을 선고할 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금요사정으로 소송 비용 납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부담하게 하는 재판을 하게 되죠. 다만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해 일로 안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빈곤을 사유로만 해서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빈곤을 이유로만 한 게 그래서 재판 정권 침해 아니냐고 주장한 건데요. 형사 재판에서 소송 이혼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이 규정은 빈곤이 경제사정으로 소송 비용으로 납부할 수 없는 재칭 하고 수 있으믄 일단 명확성 원칙에 이배되지 않는다. 봤고요. 빈곤이라는 게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 단계에서 빈곤 외에 다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 비용 부담 여부 그 정도를 정하고 있는 바 재판 청구 건 침해 한다고 이럴 때 이렇게 법원이 집권을 재판할 때 이미 경제사정 이외의 다른 사정도 고려해가지고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소송 비용 재판 하고 있으니까 빈곤만 이유로 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재판 청구 건 침해 하지 않는다. 본 거죠. 공석 인 헌법 재판 간에 후임자를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는지 국회에 있다고 봤죠. 후임자 선출할 의무 헌법 규정 봐볼까요.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된다. 그중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위는 대법원장이 지장하는 자 나머지 대표님 임명 하고요. 이렇게 헌법 재판소가 구인의 재판관으로 돼 있다. 이게 단순히 세명 세명 뽑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양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9명을 뽑아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명의 재판관이 서로 토론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뽑은 재판관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에서 공석인 재판관을 뽑을 의무가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좀 전에 봤던 공정한 헌법재판 권리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될 구체적 자기의문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봤죠. 공정한 헌법재판 권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을 하게 해라. 이게 공정한 헌법재판 권리에 포함된다고 봤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앞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파트에서 나왔었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재판 절차 진술 권리 침해 하는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아니라고 봤는데요. 재판 절차 진술 권리 그게 중상해 인 경우와 중상해 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중상해 인 경우에는 재판 절차 진술 침해라고 봤고요. 중상해 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 절차 진술 침해 하지 않는다고 봤죠. 업무상 가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입법 입법 치즈 가 가벼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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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으로 하지 않는 비범죄화 목적이 있는 거죠. 정가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벼운 운전 대해서도 정가자가 너무 많다. 정가자 되는 걸 비정가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합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종합보험에 가입을 유도해서 신속하게 배상을 하게 하는 거고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비정가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이런 목적을 통해서 보건대 중상해가 아닌 상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해니까 이거는 재발자 진술권 치매 아니라고 본 거고요. 다만 중상해인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어서 불구자가 되거나 난치병 권리가 그런 경우죠. 중상해인 경우에는 재판전차 진술 해야겠죠. 재판 들어가서 이거는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건 중상해인 경우에는 재판전차 진술 권 치매 다 이 두 개 비교해서 잘 봐 두시고요.